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발효 반찬 가게 창업 조실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발효 반찬 가게 창업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이거 텀새 시장이고 이거 전망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돈이 아니고 작은 돈으로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평수가 필요 없습니다. 5평에서 아무리 커봤자 10평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또 2층 3층 상가 이런 데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물어물어 오기 때문에 일반 반찬 가게 같은 경우에는 목 좋은 데서 또 주모도 어느 정도 커야 되고 그리고 눈에 잘 띄는 데서 해야 되지만 우리 발효 반찬 가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찾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매니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나게 되면 이게 좋다는 걸 그분이 아는 게 아니고 그분 몸이 압니다. 뱃속에 있는 그분 뱃속에 있는 장래 미생물들이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또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버텨야 됩니다. 그걸 버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버티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첫째는 규모를 적게 해라. 시작을 적게 해라. 그러면 나가는 돈이 훨씬 적고 나가는 돈이 적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가 뭐 좀 하다. 내 혼자는 좀 자신이 없어. 이러면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돼요. 같이 하게 되면 실제 투자되는 금액도 분산시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싶어. 그럼 5명이서 만약 한다고 그러면 5천만 원을 한 명당 천만 원씩 분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게 되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부담 그다음에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동업하는 게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업을 하게 되면 돈 버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혼자 해가지고 혼자 다 가가면 많이 볼 때는 내가 잘해서 그냥 와이강하는 거고 적게 볼 때는 내가 혼자서 감사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명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적게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이렇게 나갈 거 나가고 나면 뒤에 돈 안 되나 돈 이렇게 가갈 게 없다는 걸 모두가 그냥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많이 볼 때 문제죠. 혹시 저 사람이 좀 더 와이강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적게 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서로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업을 생각했다고 그러면 돈 벌 생각은 하지 마라. 제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큰 돈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욕심을 내려놓으면 동업도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동업을 했었을 때 안 좋은 거는 돈 벌기는 좀 어렵다. 몇 푼 벌어가지고 여러 명이서 나눠야 되니까 그건 어렵지만 안 좋은 거는 한 개인데 좋은 거는 한 세 가지 정도. 금방 눈에 띄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동업을 다섯 명이서 동업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팔다가 남은 거 재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유통기한을 여러분들이 보름이나 한 달 정도를 잡았잖아요. 발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한 달 정도 잡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한 달 정도 놔두게 되면 더 이거는 맛이 더 깊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한 달 정도에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떤 장아찌 같은 걸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발효 음식은 처음에 만들 때 조금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만들어가지고는 맛은 한 일주일 뒤부터 나는데 조금만 들어가지고 언제 팔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발효 장아찌 같은 걸 큰 통으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철 지나면 사실 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봄에 만들어가지고 봄에 어느 정도 하다가 재고가 남았어요. 밑에 한 5분의 1 정도 재고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에 나눈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여러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품은 옆으로 비껴야 되죠. 그러면 팔고 남은 그 재고들 이걸 만약에 동업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5명이서 동업하게 되면 5명이서 나눠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들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효 음식은 사실은 유통기한의 그런 의미가 없어요. 유통기한을 정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유통기한이 1년 정도, 만약에 이게 발효가 한 1년 정도 더 되고 나면 오히려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은 의미가 없는데 지철에 나는 거, 우리가 발효 반찬을 할 때 지철에 나는 걸 파는 걸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철에 나는 걸 해야지 싱싱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맛도 좋은 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 지난 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 반찬은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는 동업을 하게 되면 그걸 나눠가는죠. 서로 서로 나눠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좋은 점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동업을 했었을 때 요즘 사람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또 사람 하나 구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거기에 숙달이 되려고 하면 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두 달 가르쳐 놨는데 석 달째 그만둬 뿌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뻥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이서 만약에 동업을 한다고 하면 그 5명이 6개월,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솜씨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이서 동업을 하게 되면 사람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인건비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업을 했을 때 좋은 점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 발효 반찬은요. 일할 때, 만들 때 사람 손이 좀 많이 필요한 거지 한 번 만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재해놓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들어가지고 깨끗한 용기에 진공포장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파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만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아니면 또 평일 날 좀 조용한 시간에 오전에 우 모여가지고 쭉 만들고 그러고 난 뒤에 당번 판매하는 사람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가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구할 필요가 없다. 동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뒤에는 별로 일이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제가 저도 어떤 들었는데 요즘 쌀빵, 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 그게 좀 유행을 합니다. 우리 동네도 그 빵집이 한 군데 있는데 되게 잘 팔려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오후 2시에 가면 빵 다 팔았다고 문 닫고 없습니다. 오늘 만드는 빵은 없어요. 이래가고 어떨 때는 한 오후 7시까지 빵집 열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쌀로 빵 만드는 거 그거 되게 좀 인기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반찬 가게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구색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발효 반찬 한다고 반찬만 만들어낸 법이 없죠. 거기다가 이제 빵류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어요. 발효빵이죠. 발효 쌀빵. 뭐 이렇게 빵류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떡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떡도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떡도 발효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유통기한도 좀 훨씬 더 길어지고 그리고 그 좀 맛도 또 괜찮아져요. 그리고 또 장류 이제 그 특히 천국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사람들 요즘 되게 많이 찾거든요. 그래 천국장만 사가지고 집에서 보골보골끼리 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장 그리고 이제 간장이라든지 뭐 된장 그 다음에 뭐 매주만 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1년에 한 바퀴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찬바람 불구할 때 그때 이제 매주 여러분들이 만들고 띄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만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발효반찬 가게를 했다. 혼자서 그 모든 걸 뭐 발효빵도 만들어 발효떡도 만들어 그 다음에 장류도 만들어 그 다음에 뭐 매주도 만들어 청국장도 만들어 발효반찬도 만들어 혼자서 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 기술을 다 익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장 만들고 있는 거는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하는 거 내가 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건 내가 좀 자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섯 명이 많이 한다 그러면 장 자신 있는 그 사람은 이제 장당당이에요. 이제 그분이 장 만들 때는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그분이 대장인 거죠. 돼가지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하는 거고 나는 이제 빵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대표로 이제 그 쌀로 된 발효빵을 배워오는 거예요. 이제 빵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빵 만드는 또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섯 명이 빵 만드는 자격증을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한 명이 이제 뭐 그 자격증을 내가 받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원에 등록을 한다든지 배워와가지고 자격증을 받아오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대장이 빵 발효빵 만드는 거는 그 사람이 대장이 돼가지고 이제 발효빵을 만드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난 떡 만드는 거 떡도 난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떡 만드는 이제 그 기술을 배워온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대장이 돼가지고 그걸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반찬 밑반찬 만드는 거 이런 게 난 되게 재밌어. 그러면 그 사람이 대장이 돼가지고 밑반찬 이번 달에는 어떤 밑반찬들을 일주에는 뭐 이주에는 뭐 삼주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메뉴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대장이 돼가지고 이제 음식을 주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동업을 하게 되면 다섯 명이 각각 자기 잘하는 이제 분업을 전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 하나는 이제 동업을 하게 되면 돈이 안 된다. 그리고 돈 되려고 그러면 서로 이제 좀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업을 할 때는 일단은 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점은 뭡니까? 아니 이게 의외로 장점이 많습니다. 또 장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동업을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아니면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스민스 동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3년 정도 그 사람하고 하다가 아 이거 나는 이제 3년 정도 하다 보면 5만 대만 기술을 다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혼자 할래. 그러면 여러분 나와가지고 혼자 체리면 되는 거죠. 또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데 작게 이렇게 체려놓고 이쪽에서 만드는 이제 뭐 매주라든지 뭐 이런 거는 혼자서 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 때 같이 가가지고 같이 만들고 또 여러분이 만드는 그 부분은 여러분이 가오는 거예요. 가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된장도 만들고 이제 간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지 혼자서 모든 걸 다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어떨까? 하면서 제가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그리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보면 분여회 있죠. 분여회. 그러니까 이제 분여회가 뭐 무조건 이렇게 모이고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분여회 회원이 뭐 이렇게 좀 열성분자가 한 20명 된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20명 된다. 그러면 그 20명이 반찬 가게를 아파트 모이는 상가 같은데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분여회 회원 중에서 주인인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 저 구석에 1년 내내 지금 1년 동안 상가 분양이 안 되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비어있는 상가 이런 데는 집세가 굉장히 싸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 구석에 거기 해가지고 분여회 20명 이제 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 20명이 거기에 가게를 내는 거예요. 발효반찬 가게를 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판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 20군데가 공동으로 그냥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집마다 다 장담고 발효반찬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 주부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분여회에서 20명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당번을 정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냥 이제 자기들이 주인이고 자기들이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우리가 그냥 다 가가는 겁니다. 남한테 팔 게 어디 있습니까? 20명이. 그러니까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 우리 남편한테 굉장히 건강한 발효 음식을 주는데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끼리 자기 소비하는 그런 형태의 동업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하나하나 반찬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거기에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좀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형제만 많은 이제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8남매야. 그리고 뭐 우리는 7남매야. 이런 식으로 형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남줄 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 형제들 중에서 뭐 조그마한 점포 같은 거 누가 한 명. 예를 들어서 큰오빠가 점포 가지고 있는데 거기 뭐 이렇게 새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뭐 텅텅 피어 있어. 그러면 이제 고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7남매가 공동으로 이제 그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손님들 주변 사람들 팔고 그리고 뭐 남든 거는 우리끼리 다 나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들끼리 남매들끼리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그거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다 가족이 아닌데 할머니들이 이제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이제 이렇게 공동 주택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한 집에 할머니 다섯 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뭐 서로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없는데 이제 어쩌저쩌 어기투합을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이제 집을 하나 얻어요. 그리고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반찬 같은 거 만들다 보면 이제 원래 옛날 할머니들이나 좀 어른들은 손이 크잖아요. 뭘 만들 때 좀 크게 만들어요.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 만들어가지고 내만 먹는다. 우리끼리만 먹는다. 그게 아니고 이웃에 조금 이렇게 이제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이제 다들 맞벌이 한다 아닙니까. 그런 경기가 뭐 반찬 만들고 잘 수가 할 여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 내지 할머니 가족들 그다음에 딸들 뭐 손녀들 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드는 걸 갖다가 조금 원가에서 인건비 조금 들여가지고 그렇게 판매하면서 용돈 벌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업이라는 거는 발효반찬 가게 동업이라는 거는 돈 벌어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지만 돈 생각 조금 내려놓고 약간 모두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긍정한 음식 좋은 음식 이런 걸 우리끼리 우리끼리 만드니까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먹는 거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주변이 이제 소비를 한다. 그리고 남는 거는 좀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얼마든지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물 막 이게 이제 막 떠오르며 막 말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추워서 뭐 하나 입었더니 훨씬 낫습니다. 여기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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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